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세대 반도체 씬에서 가장 잘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생태계의 호환성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냐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관점에서 설명해 본다면 그게 세 가지인 거죠. 확실하고 생태계에 잘 노화되는 기술, 생태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투자한 기업 중에 안녕하세요. 보이는 팟캐스트의 NC를 맡은 카카오벤처스 박소진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 인사이트를 들려줄 카카오벤처스 김영훈 심사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에서 디테크를 투자하고 있는 김영무 심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포멀하게 음성 팟캐스트 내보냈다면 오늘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보고 저희가 왜 이런 거 투자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해보는 자리 한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뭔지 알겠는데 오늘의 토픽은 차세대 반도체잖아요. 앞에 차세대가 붙으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세대 반도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차세대 반도체는 기존에 행해오던 반도체 발전 방식을 뛰어넘고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넘어간 반도체를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로 들어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라든지 범용 칩만 만들던 반도체가 아니라 AI 스페셜된 MPU 같은 칩이라든지 아니면 2D 집적도를 높이는 형태로 발전되어 오던 반도체에서 3D 집적도를 높이는 반도체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반도체가 바로 차세대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가 지금 왜 필요한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 관점인 공급자 두 번째 관점인 소비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폰노이만 구조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분리되어져 있고 이 반도체 납작한 웨이퍼 위에서 집적도를 높이는 형태로 발전되던 형태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던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런 건데 나노 수가 줄수록 당연히 집적도가 높은 거거든요. 더 작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공급자 사이드에서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라고 느끼고 있고 반대로 소비자 관점에서도 원래는 지금까지 니즈가 없었어요. 더 뛰어난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곡선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AI가 나온 이후로는 AI가 요구하는 연산량이 기수함수로 확 내려다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더 이상 안 되어버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관점에서도 지금 해오던 메소절러지로는 힘들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이걸 뛰어넘는 더 뛰어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뉴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종류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목하는 분야는 여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영역은 2D 집적도에서 3D 집적도로 넘어가는 기술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단기간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NPU처럼 AI 특화된 칠을 만드는 게 되게 단기간적인 제품도 빨리 나오고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D에서 3D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걸려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되게 혁신이 크기가 커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 3D로 쌓아올리는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VLM 같은 거는 1000단까지 올라가고 있고 HBM은 가장 최신 게 가장 발전된 게 16단 정도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곡선이 지수함수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연산량이 3 곱하기 10의 2승 3승 100 이런 식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12단, 16단만으로는 어렵다. 앞으로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1000단까지 쌓아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폭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혁신을 줄 수 있는 영역이 거기다 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이라도 그게 더 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BM이 만들어지는 공정 보면 지금 어떻게 지금 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HBM의 모습이겠죠. 이런 식으로 D램을 위로 쌓아올리는 형태로 HBM을 만들고 있어요. D램 다 만든 거 갖고 와서 두고 여기다가 뭐 왜냐하면 두 개를 분리해놔야 되니까 벽을 두고 또 D램을 올리고 두고 이거를 16단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이라는 공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반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보면 이제 촤악 연결되어져요. 사이클이 가장 마지막에 다 만들어진 반도체를 포장하는 패키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후공정이라고 불러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위호 쌓아올리는 건 좋기는 한데 처음부터 위로 쌓아올리는 걸 설계를 한 형태로 만들어진 칩들이 애초에 아니에요. 소재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건물 지을 때 100층짜리 건물 지을 때 애초에 기반 공사부터 엄청 튼튼하게 하고 되게 튼튼한 소재 갖고 와서 되게 높게 아주 잘 설계해서 쌓아올리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1층짜리 목조 저택을 100개 지은 다음에 그걸 그냥 위에다 쌓아올리는 형태로 지금까지 집을 지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집을 지으면은 되게 불안정하고 쉽게 무너지니까 높게 못 쌓아올리겠죠. 지금 HBM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이나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은 이렇지만 엄청 어려운 기술일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스타트업이 해결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이 나온 이후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상용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정말 탈렘트들이 계속해서 모여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나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언제나 그런 걸 해왔던 스타트업들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리빌리온도 되게 비슷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ASIC 칩이 되긴 되는 거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냐 정말 많은 반도체 만들려면 칩 찍어내려면 몇백억 필요한데 어떻게 펀딩해오냐 한국에도 이미 리빌리온 같은 회사도 되게 많이 지금까지 나왔고 더 많은 펀딩을 받는 LMS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에서 뭔가 자본 유입이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스타트업이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물론 당연히 여전히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스타트업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스타트업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세대 반도체 씬에서 가장 잘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생태계 호환성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냐 인 것 같습니다. 무슬마인이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나 혼자 칩 탁 찍어서 탁 내보내면 팔아버리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을 돌리는 파운더리랑 패키징해서 칩 설계한 걸 갖고 와서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내에서 정말 거대한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 TSMC SK하이닉스 ASML 애플 이런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생태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어 들어서 어떤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 반도체가 기존 공정과 호환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대량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미 파운더리 공정 라인에 100조 150조 원 쏟아 부었는데 이 칩 하나 찍으려고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생태계에 잘 녹아 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태계에 녹아들려면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대우면 지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랩실에서 스피넛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이미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으로 연구하면서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 생태계에 녹아 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 잠재적인 세일즈 잠재적인 SI로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창업을 한다면은 이 네트워크를 100% 잘 활용을 한다면은 그러한 생태계에 잘 녹아 드는 것에 대한 장벽을 훨씬 쉽게 해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생태계에 잘 어우러지고 네트워크도 잘 만든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우리 카카오 벤처스에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투자한 기업 중에 FS2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FS2는 MIT의 랩실에서 스피너프 한 기업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HBM에 필요한 박막을 만드는 기술 박막이 무슨 기술이냐고 하면은 보시면 HBM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올리면서 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을 처음부터 되게 얇게 그리고 되게 위로 쌓아올려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잘 만든다면은 이 HBM을 훨씬 더 천단까지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3D 전도체 시대가 열리겠죠. 근데 FS2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창업을 했고 저희는 그 기술의 성장성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HBM 같은 이런 3D 반도체들이 확 납작해지니까 더 많은 층을 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에서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되려면은 또 되게 중요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환성. 사실 이 기술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박막을 만드는 기술은 MOCVD 기술의 한 결례인 건데 박막을 만드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 DRAM이라는 게 안에 다양한 소재가 섞여져서 이미 만들어진 칩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박막을 만들 때 다양하게 울퉁불퉁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칩 위에서 균일하게 싹 도포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HBM가 만드는 공정에서 고열에도 잘 버텨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재 사파이어 위에서만 올릴 수 있고 또는 이제 SIO2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소재에서 올릴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호환성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다양한 소재에서 올릴 수 있다. 근데 1000도를 써야 된다. 온도를. 그러면은 반도체가 녹아버리니까 못 쓰는 거고 근데 어떤 건 되는데 200도 이상 올라가면 박막 자체가 녹아버려서 다른 공정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FS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다 호환이 되는 기술을 만들었다 보니까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FS2가 그럼 왜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스타트업 관점에서 설명해 본다면 그게 세 가지인 거죠. 확실하고 생태계에 잘 노화되는 기술 그리고 생태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FS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처나 네이처매테리얼스의 그 내용을 올려서 기술성은 이미 입증했고 IP도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한번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만들면서 이미 기존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들, 장비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협동한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파트너시로도 일할 수도 있고 SI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성장하고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만 할 거니까 비즈니스를 잘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스몰 액체스를 많이 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IP를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될까 에 대한 관점도 의외로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셔서 FS2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어드바이저기로 들어와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했던 교수님이 창업한 기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점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또 어떤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키워드를 3개를 정해서 발표를 어떻게 하면 하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관심 갖고 있는 되게 큰 기술 키워드 3개가 될 것 같은데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선되었던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도 뭐 얘도서 유리 기판처럼 꼭 전체의 칩이 아니라도 그 칩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새로운 신소재를 써서 도입해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은 리벨룡 같은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설계를 혁신한 그런 기업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공정장비 또는 AI로 활용한 반도체 시뮬레이터 반도체 설계 이런 것도 저희는 꾸준히 보고 있어가지고 차세대 반도체라는 키워드 내에서는 저희는 정말 폭넓게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저전력 같은 것도 혁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혁신을 만들어 나갈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중에 언젠가 합류하게 되실 또 새로운 패밀리사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터픽인 차세대 반도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차세대 반도체만큼 세상에 큰 혁신을 갖고 키워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